잘 올려서 잘 해볼게요 아! 왔다! 여기! 여러분 지금 기적이 가는데요 너 참았다! 사실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으뜸 님께서 너무 침착하게 잘 해주셨어요 양파를 해버려서 후반에서 그런 실수 안 하면 진짜 100개 깰 수 있어 저는 전체적으로 많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아영 님이 지금은 으뜸 님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영 님이 민망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골프가 딱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칠 수 있고 잘 치다가도 후반에 저의 목표는 하나예요 버디를 하나라도 해야겠고 버디 난 이제 타수는 중요하지 않아 아영아 너 버디하면 내가 10만원 줄게 나 파하면 너가 10만원 줘라 뭔 소리야 지금 8월 전반에 몇 개 했는데 4월 2일까지 4월 2일까지 4월 2일까지 아영아 지금 메타를 오바를 하고 있지만 후반에는 멀리건까지 이용해서 99타 목표를 진짜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17월, 18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까지 좀 집중해서 쳐볼게요 할 수 있어요 어이없는 실수 6번만 들으면 돼 할 수 있어요 아 진짜로 그리고 또 멀리건이 2개가 있어 일단 후반에도 한번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왼쪽 공굴로 돼 이렇게 다 등고해 뭐 에버랜드 온 것 같아 10번째 뭐 홈룸라이드 홈룸라이드 아니다 나는 줄 기다려주는데 나는 홈룸라이드 정도가 딱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아 그 정도면 잘 다를 건데 홈룸라이드가 한번 쑥 내려오는 거죠 화이팅 화이팅 Max 멀리건 왼쪽같네 멀리건 있잖아 멀리건윻 멀리건 내가 쓰는 게 아쉬웠어 아니 근데 이거 오비니까 오비니까 써야죠 어 무슨 vad 하나 더 써 그냥 이제 안날 수도 있잖아 오비가 그치 나 그냥 쓸래 내가 하나 치고 언니 빈 스윙 좀 하셨어. 네, 빈 스윙 좀 하세요. 어, 나도? 와, 나도 월리건. 어떤 일 치세요? 월리건, 월리건.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언니, 나 여기 이 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몰라, 무서워, 괜히. 이 홀이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야, 어디 갔어? 그래도 이런 샷이 좀 나오긴 해야 좀 왼쪽으로 안 나올 수 있어. 오비티가 있어요? 오비티 있죠? 네. 와, 나 진짜 어떡해. 아니, 여기 괜히. 속상하다. 후반에 화이팅 쳐놓고 지금 첫 번째 무슨 일이야? 이런 식이라면 정말 큰일 나는데. 네, 월리건 이제 두 분 다 썼고요. 난왕이 예상됩니다, 난왕이. 두 분 다 썼고 저는 심지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비 났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베스팅 적게 들고 회전. 되죠. 아,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욕심쟁이. 약간 춥도 나서 몸이 좀 굳었어요. 어떡하잖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진짜 몸 굳었어, 우리. 굳었어, 지금. 다시 지금 막 몸을 펴야돼. 너무 춥잖아요, 지금. 다시 또 1월이야? 몇 판만 올라간 거야. 모르겠어요. 저 여기 한 10개 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귀엽지 않나요? 이런 제 모습도. 아, 그니깐요.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 아니, 너무 즐겁게 치면 된 거야, 골프는. 아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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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제가 골프 머리 올리는 날 막 100, 100, 100. 아, 그때 세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기억하기로 내가 막 되게 못 치고 120 몇 타였다? 응. 그때가 최악이야? 진짜 최악으로 쳤지, 그때 막. 근데 그것도 되게 고등학생 때 이제 골프를 처음 막 시작한 막 그런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그때. 너 지금 한 십 몇 년 반에. 어. 최악이 스코어를 달리는 거야? 최악으로 치고 있는데, 컨텐츠 이름이 거의 황하영, 백탁계기였다. 골 때리는 황하영이다. 골 때리는 황하영이다. 골 때리는 황하영이다, 지금. 내가 언니의. 부재, 부재 달아줄게. 어, 내가 언니의 그 분량을 많이 뺏어봤다. 골 때리는 시무 때, 백탁계기, 황하영. 어. 어. 여기는 팝핑몰이고요. 네. 본면에 흑발 보이죠? 빨간색 글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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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천천히. 어우, 몸이 굳었어. 괜찮을 것 같아. 어, 살았다? 어, 넘어갔다. 아, 언니가 그러면 나도 무서워해. 아니, 아니, 나는 봤어. 네. 내 공을 봤어. 공이 조금 왼쪽으로 가는 게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만 더 손에 힘을 뺏게. 손에? 어? 추운가 봐요, 자꾸. 조금 힘들었던가 봐요. 와, 굿샷. 감사합니다. 잘 갔어요. 아, 다행이다. 아영님, 감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어, 네. 네. 제가 잃어버렸다, T. 칠 때마다 T를 잃어버려서. 아, 여기 있다. 헤더 등가요, 저기? 오비. 오비티가 있으니까. 네, 오비티가 있으면 또 평평하면 괜찮거든요. 오비티거든요. 네. 아, 오비티 좀 좋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여기가 오비티가 가까워요. 지금 100m 안착이어서. 그래, 오비 찬스다. 응. 그렇죠. 잘 쳤다. 잘 갔다. 콩콩콩콩콩. 아, 벙커야. 아, 어떡해. 아, 벙커가 좀 있네요. 오,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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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로 갑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렵긴 어려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돼.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 벙커 샷을 안 해봤어. 여기서 잘하면 천재라고 할 수 있어. 천재. 너무 많이 오른발이다, 너무 오른발이다. 너무 많이 갈까 봐, 무서워. 아, 괜찮아, 괜찮아. 벙커 자신감 있어야 돼. 모래 공 뒤치는 거예요? 나이스! 잘했어! 어머. 잘해버렸잖아. 잘했다. 잘해버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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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 정도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했어. 봉가서 처음 하는 건데. 진짜 잘했어. 오, 진짜 가까운데요? 잘했어요. 이렇게 방해하면 내가 받을게요. 오, 나이스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아, 잘해봤다. 까비까비. 가르치자.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번에 벙커를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엄청 어려운 벙커였어. 근데 우리 아영이가 지금 너무 잘 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 지금 파... 파했잖아요. 잘했어. 지금 약간 아영이의 반란이다. 아영이의 반란이다. 아영이의 반란이다. 아영이의 반란이다. 드디어 파를 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난 이제 백타깨기로 마음 먹었어. 감사합니다. 아영이 살아나네. 오, 감사합니다. 아영이의 반란이다. 어떻게 이뤄버렸지 또. 네.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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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좋고. 아, 어디 가. 죽었어요? 아,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어, 나갈 정도 아닌데. 그쵸? 이쪽으로 미끄러졌거나 저기로 미끄러졌거나. 아니, 이 숲 쪽 아니었나? 아니에요? 저기 또 있다. 이거 내 거다. 어디? 여기요. 방문의 거다. 근데 저기 들어가기도 힘들지 않아? 왜 저까지 저기에 꽂혔지? 어떻게 공이야? 한 번도 안 걸리고 들어가? 여기 후방에서... 뒤에서 칠까요? 네네, 후방에서. 어디 가? 또 꽂혔어. 해저드... 그... 티가 있나? 똑같은 데 떨어졌어. 하나 더 그냥 이어서 칠까요? 근데 여기가 라이가 좀... 그렇지! 좋아! 문제 없어! 자신 있게 쳐! 굿샷! 붙었잖아, 이거.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잘했다. 우토님 몇 발자국이에요? 15. 파이팅! 오케이. 그거보다 살짝만 더 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오른쪽 보세요. 오케이. 약한데? 약했네요. 아, 언니 거 보니까 또... 세게 쳐야 되나? 막 이러면서...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잘하네... 아이구, 원공기이다. 이런, 이런. 어? 아... 아깝다. 아... 너무 아쉬워. 괜찮아요. 과감하게 잘 쳤어요. 언니 이거 한 번 쉬었다 해. 어? 한 번 쉬었다고 해. 알겠어요. 네, 쉬었다 할게요. 이거 다 하고 해. 아 나 포토 오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정말 다 뺐어요. 너무 아깝다. 진짜. 진짜 짧게. 아씨. 아깝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잖아요. 오케이예요. 힘들구만. 어렵구만. 이게 진짜. 골프 진짜 어렵다. 그 골리니들이 보고. 너무 공감할. 진짜 공감할 것 같아 이거는. 몸에서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몸을. 몸이 더 풀릴 줄 알았는데. 약간 잘 칠 때는 되게 신나고.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후반 되니까 갑자기. 나 지금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막 확. 언니 되게 긍정적인 데도 맛이 가잖아. 이게 골프라니까. 나 지금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이게 진짜 골프라니까. 아니야. 분명히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또 와요. 근데 그건 무조건 와요. 지금 세 번째 홀 친 거죠. 기분 좋은 이 타임이 딱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최대한. 최대한 열심히 진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틀린다. 1 2 3. 아 잠시만요. 하나 둘 셋. 1 2 3. 어떤 게 삶을 해야 돼. 그래. 1 2 3. 1 2 2 3.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감사합니다. 러프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봐주고? 거리로, 거리로 송구한다. 오로지 거리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굿샷! 감사합니다. 너무 잘 쳤어요. 안 보였어. 와, 아영님 이렇게 볼 잘 치는 사람이었구나. 얘 원래 진짜 잘 치는데. 잘 치죠. 나이스. 해저드 빠져도 되니까? 네.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무서울 게 없잖아요. 굿샷!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굿샷! 아, 똑바로 갔어,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다행이다. 또 겁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요. 사실, 이렇게 해저드가 있으면 무서울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게 없다고 생각이 안 돼. 이건 초보자들이 다 얘기했고. 앞에 물 있다, 이러잖아요. 오, 깃발 방향으로 잘 왔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IPG 좀 따갔어요. 으뜸님. 네. 우리 자신감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유티로 한번 칠게요. 네. 으뜸님, 실수 나와도 되니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끝까지 돌리세요. 굿샷! 괜찮아, 괜찮아. 아니, 언니 치고 다 흔들이나. 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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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갔어. 잘 쳤어. 왜 우츠보다 가? 보냈네. 아, 살았다. 야,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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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보여. 잠깐만. 이게 바로 쫄깃쫄깃한. 이게 바로 쫄깃쫄깃한. 나도 벙커야. 그런 샷이랄까? 언니도 지금 쫄깃하게 치려고 여기 간 거잖아요. 당연하지. 골프가 이런 거다, 이런 거 보여주니까. 여기서 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카트 보고 치면 돼요, 카트 보고. 자, 가볍게 쳐 보세요. 액스윙 세게 안 해도 되죠? 네, 공 바로 맞춰야 돼요. 어디 가? 아니, 근데 공을 치는 건 되게 잘했다. 그래도 탈출을 했으니까 괜찮아요. 두 쪽 나가면 될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가? 아니야,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이고. 방향만 했으면 이거 되게 괜찮은 샷이야. 괜찮았어요. 여기 봤으면 붙었어, 그러면. 거리가 딱 맞았네요. 아이고, 나이스 터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아쉽다. 아깝다. 오케이 선 아닌가요? 아니야. 약해, 안 돼. 아, 미쳤네. 근데 이런 거 기분이 진짜 짜증나지 않아? 너무 짜증나. 나 아까 어땠을 거, 이만했어. 미안해. 공감 못 해줬다. 나 이만했던 거. 용기가 누구인가요? 아영이지? 네. 아영이 파하고 아영이가 했잖아. 심지어 저 파까지 했어요. 진짜 용기스트네. 좀 못 타는 거예요? 너? 어. 나 못 탔어,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못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가 보금비들한테 이름을 주는 거야. 우리 회사 돈으로. 내가 내주고. 아, 내가 내주고. 뭐예요? 지금 기쁘신 거 아니에요? 너 기쁘여, 지금. 아, 너무 기쁘. 아, 진짜. 아, 그래요? 기쁘신 거 맞죠? 아, 너무 기쁜데? 공개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우와, 우와, 엄청 예쁘다. 이리 와, 이리 와. 우와, 보금비들 축하드려요. 우와, 엄청 기쁘다. 우리 세리머니 한 번. 아, 보금비들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비브리브 화이팅. 이제 침 나온다, 나. 말할 때마다. 왼쪽 방카. 오, 잘 갔는데? 그라스벙커로 들어간다. 와. 글라스벙커에서. 너 벙커에서 보여주고 싶었다나?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와, 어쩐지 살짝만 더 멀리 있으면 완전 좋겠다. 자, 언니만은 벙커로 빠지면 안 돼요. 굿샷! 아니, 근데 이거. 어딨어? 공 봤어요, 혹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요. 럭키. 럭키! 럭키! 잘 췄어요, 잘 췄어요. 살았다. 굿샷. 럭킹, 럭킹, 럭킹. 일가성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전반전에 비해 아영 님께서 지금 후반전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지? 본 실력이 이제 나오지 않으실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아, 그래. 라인으로 또 치고 싶다. 나도. 후반전이 이제 서투리걸로. 아니지, 그럼 내가 힘들지. 어떻게 여기, 여기 놓고. 이쪽에 놓고 칠게요. 어. 돌려서 쭉. 나이스. 그것만 하면 다 돼. 공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좋아 좋아. 굿샷! 이거거든.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누구나. 이제 내가 문제야? 나 트러블 연구소 메인 MC 출신이기 때문에. 트러블 연구소가 뭐냐고. 아영 님, 이거는 혹시 계란 아닌가요? 우리 한 마리가 알을 낳고 간 게 아닐까요? 아니. 80m입니다. 와. 80이래, 아영아. 80m요? 너 지금 와이트 스쿼트 하는 거야? 아니, 나 지금 연습하지. 아니, 나 9번 칠까요? 아니, 저한테. 아니, 각도가 9번이 나갈 수 있나요? 의존 찍어서 치면? 9번 나갈 수 있어요. 몸을 기울이면 나갈 수 있어요. 9번 주세요. 이렇게 실어놓고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쳐야 돼요. 왼발은 그럼 힘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오른쪽에 힘이 좀 더 있는 거죠. 이거 유효성 없으면 못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핀이 어딨지? 핀이? 핀이 여기 약간 노란색. 제가 방향 봐줄게요. 아, 노란색. 야, 조심해. 오케이, 지금 쓴 방향 맞아요. 이야, 정말 리얼로, 리얼로 칩니다. 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진짜,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싱글 치시는 분들만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아영아, 볼 봤어? 볼 뒤로 갔어. 공이 뒤로 갔나요? 네. 공이 뒤로도 갈 수 있네요? 굿샷!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너무 잘 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잘 쳤어요. 이제 진짜. 우리 그린으로 걸어갑시다. 크기는 제가 저게 드릴게요. 진짜 어렵다. 어려워요. 마스터즈 그린이야. 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정도? 너무 세면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오, 이렇게 기업자로 오네요. 맞아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서. 너가 더. 근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승님은 커피 마시면서 커피 드시면서 우승님은 약간 흘리고 계신 상황이에요 손으로 닦았어요 아니 아니요 이거 있어요 있어요? 열을 내야 돼 이런 거 거의 안 맞을 것 같아 와 이 홀도 쉽지 않은 홀이에요 그래요? 쉽지 않은 홀인데 거의 핸디캡 1번 홀과 맞먹는 홀이네요 어렵습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어디가 어디가 와 럭키 야 여러분 지금 부적이가 났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이름은 럭히로 럭키 나가는 공이 나무를 맞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까 나무 딱 맞출 거 생각했는데요 네 오케이 네 잘하십시오 어디가 저것도 근데 언니 여기 되게 어렵잖아 럭키 럭키 어 나는 심 럭키 아 심 럭키 아 심 럭키 걸어가자 추우니까 안 가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지나가세요 너이스 야 이거 진짜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와 뭐야 너무 잘했는데 한 140 남았을 것 같은데 공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명언을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분 좋아졌다 기분 좋아졌다 제가 아까 명언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바로 기분 좋아졌다 공은 때리는 게 아니고 뭐다? 지나가는 거다 와 스윙이 점점 좋아져 아 정말요? 네 얘 걸로 찾고 있어요 굿샷 들어오는 거죠? 나이스 잘 쳤어요 좋아요 근데 우뜸님 지금 샷 보면 어때요? 지금 되게 잘 찐 거 같지 않았어요? 네 우뜸님 방금 샷은 네 솔직히 말해도 되나? 방금 샷보다 좀 더 좋았어요 아 진짜요? 아영님 샷보다 우뜸님 샷이 인정해? 언니는 똑바로 봤잖아 아 그래? 어 좀 더 좋았어요 진짜 잘 쳤어 너 일부러 우측 본 거지? 어 어 공이 설마 떨어졌나요? 아 잘 쳤는데 아니 근데 만약에 흘렀어도 딱 바로 어 여기 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내가 주워 썼어 근데 이거 좋은 공이네? 아니 이 정도였거든 여기 약간 페이인데 하나 놓고 칠까요? 네 놓고 치죠 이게 잘 왔는데 워낙 좁아서 이게 자 공은 뭐다? 지나가는 거다 나이스 와 이거 봐 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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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요 가잖아 고트님 신기하네 괜히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가잖아 가잖아 프로님의 확신을 믿어야 돼 자꾸 입으세요 입으세요 서타할 때는 입어도 돼요 아 공 아깝고 너무 아쉽다 너무 잘 가는데 아 맞아요 좀 아쉬워요 아 코스가 이쪽 코스가 좀 난 코스네요 네 와 이게 굉장히 포대 그린이라고 해서 오르막 위에 있는 그린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기다가 잘 못 치면 그냥 흐르는 거잖아 맞아요 아윤 님은 이제 안전하게 치기 위해서 지금 길게 좀 보내놓은 상황이에요 네 앞에다 치면 다시 여기로 올 거 같아요 맞아요 오르막 굉장히 심하거든요 국경 사라 여기서는 또 어떤 샷을 조금만 더 뒤로 가세요 그렇지 살짝 멀리 서서 그렇지 오케이 이 정도 치면 될 거 같은데요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잘 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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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만 넘으면 가자 너무 잘 쳤는데 가자 너무 잘 쳤는데 아 멈췄네 근데 이런 데서 진짜 잘 치기 진짜 어려운데 나 너무 무서웠어요 저기 튀어 나갈까 봐 진짜 잘 했어요 근데 저 내리막만 탔으면 쭉 내려가면서 이제 포도를 붙었을 텐데 거기까지 딱 아 그 앞에 딱 멈췄어 나이스 잘 쳤어 제발 하나 들어가자 진짜 잘 쳤어 하나 들어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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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언니의 포터가 많은 도움이 됐어 지금 그래? 어 괜찮았다 와 세게 치지 않고 지나가게 쳤어 야 잘했어 와 감사합니다 나이스 네 아니 전반에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게 아 다음 월드 바람 안 불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골프가 진짜 예민한 공동인 게 뭐냐면 너무 예민해 너무 어떤 선수는 자기는 대회 전에는 수염도 안 갔는데요 오 네 이 수염의 느낌 때문에 동이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톱도 이제 중요한 대회도 절대 안 갔는다고 발톱까지도 이게 날씨가 춥다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핸디캡이다 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우리가 리얼을 할 텐데 네. 이번에도 롱기스터와 마찬가지로 파악 안 하셔도 되고 순서 거리 순서로 딱 그 글 해보자!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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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쪽이다. 아, 길었네. 길지는 않고 안전하게 친 거예요?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짧았던 것 같아요. 자, 우드님. 핵팅 적게 들고 피니쉬 다 하시고요. 네. 가자, 가자! 좀 더 왼쪽 볼게요. 오케이, 좋아. 굿샷! 너무 잘했다. 그러면 이거는 더 내려가, 맞고.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지금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이 도착했어요. 백반아, 엄마. 백반아, 못 쉬고 있어. 학부모 모드가 돼서. 신난다. 얘 항상 닮았어, 생긴게. 어, 그러네. 진짜 강아지가 아영님을 닮았네. 언니, 언니 운댔어. 얘가 올라온 거야? 네, 운댔어. 리얼을 황하용인가? 누가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가까운 건 아영님이 더 가까운데, 온된 건 근데 온된 건 일단 그거죠. 우선이죠. 그러면 으뜸님이 와! 니어다? 니어야? 니어 하셨어요. 지금 니어야? 18걸음인데? 아니, 나님이 안 됐잖아. 그래도 오늘 시켰기 때문에. 오늘 했을 때가 우선순위로. 아영님 치시는 상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되게 흙에서 그냥. 딱딱한 데서 치는 거죠? 네. 아영님도 지금 너무 추우니까 롱패딩 시전하고 계시거든요. 나이스! 괜찮습니다. 잘했어. 여긴 길게 치는 게 좋아요. 나이스! 너무 셌나? 아니요, 너무 안 세요. 괜찮아요. 아니, 잘했어.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왜냐하면 골카카비로 내리막이기 때문에 잘 쳤어요. 으뜸님 이거 넣으면 파예요. 네. 집중 집중. 들어가자! 아우!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너 패딩 벗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오늘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와, 나 100개 쳤지 오늘? 나 오늘 100개 쳤지? 2개 남았어? 야, 2호를 지금 버디버디 해도 추가가 되네요. 나는 파 파 해도 딱 100개야. 나 홀이나 나면 되네, 홀이나. 남은 2호를 파 버디 하는 걸로. 아, 파 버디 하는 걸로. 사실 오늘 아영님 후반전에 버디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파 버디. 파 버디. 오케이, 좋습니다. 오, 대기 어렵다, 2호. 그래요? 네, 그래도 드라이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또 어려워. 아, 어렵네요. 펑커 보고 치면 되죠, 딱? 네, 펑커 왼쪽에 푹 촬영 중 30. 와, 나 너무 편하게 쳤잖아. 여기 너무 어렵다. 진짜 좀 어려워. 죽었죠? 죽었죠? 해저드? 자, 으뜸님. 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2개 남았잖아. 뭐? 아, 뭐 죽으면 해저드인데. 가서 치면 되지. 자신 있게. 오케이. 천천히. 어, 똑같이. 굿샷. 잘 쳤어요. 너무 잘 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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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괜찮아. 완전 괜찮아. 와, 으뜸님 지금 진짜 노력한다. 저 진짜. 진짜 엄청 힘들텐데 노력하고 있다. 노력합니다. 노력할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아. 이런 걸 도그레콜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역자로 휘는 홀드를 도그레콜이라고 하는데 지금 치단거리로 홀을 공략을 해서 여기서 이제. 지금 보이죠? 와, 와, 와. 제 공 저거예요? 저거예요. 와, 와. 뻔디 나올 수 있겠다, 여기. 대박. 이제 잘 올려서. 네, 잘 해볼게요. 뻔디 하나 하면은. 이렇게 왔지? 어우, 너무 잘 쳤죠? 네. 여기죠. 여기가 해저드시죠? 아영이 먼저 칠까? 어. 아영이 이제 해저드 샵합니다. 80m요? 70만 봐도 될 것 같은데. 70? 네. 아, 약간 우측이야. 아, 우측 갔어. 아, 거리. 거리 좋았는데. 거리 좋았는데. 약간 우측이야.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간다. 어쨌든 간다. 저기 앞 퀸이지만 조금 더 보내는 게 좋겠어. 안전하게. 그렇죠. 너무 좋다. 지나가나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떡해요? 건너가서. 나 바보다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어떡해 이런 샷을. 내 공아 죽었겠지? 공 여기 있는데? 그래도 죽은 거예요? 어, 있어요? 네. 어, 조심. 아니, 여기 제가. 네, 천천히 잡아보세요. 네. 어, 제가 잡고 있어요. 찾았는데? 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이걸. 그래도 해저드예요? 해저드, 해저드. 해저드는 해저드야? 그래도 해저드야. 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 저기서 못 치니까. 혹시 살았을까 봐. 어, 나 혹시 사는 줄 알았어. 저기서 봐. 나 지금 손 일어났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나 지금 말할까 봐. 언니. 왜 뭘 안 해줬어. 그래서 죽었어. 얼른 나와. 그래서 어디서 치는 거야? 여기서. 자, 한번 커팅을 해볼게요. 좀 더 크게 쳐야 돼요. 오케이. 그거를 좀 더 세게 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크기에서. 오케이. 이 정도로 방향 봐도 될까요? 네, 방향 너무 잘 봤고. 좀 세게 치세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 와, 여기 이런 걸 잘하네. 이런 걸 아주 잘해.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았죠. 아, 컷씨드. 너무 잘 나왔는데? 여기. 오, 잘 치셨어. 아, 좀 쎈다. 쎈, 쎈, 쎈. 와, 캐디님이 너 지금 엄청 응원해지고 계셔. 괜찮아, 괜찮아. 자, 화이팅. 저 이거 넣을 수 있거든요. 들어가자. 야, 나 이거. 너무 혼난다. 호퍼토의 지옥이 또 시작했잖아. 아, 안 돼. 캐디님 쓰러질 뻔했어, 너 지금. 혹시 이번 포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포팅이에요? 해명할 시간 줄게. 제가 아까 포퍼토를. 아까 보니까 아영님이 골프를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지금은 안 친 거라고. 안 친 거예요? 아, 미쳤다고 하셨어. 방금 너머는 층이 아니었다고. 아, 이게 층 아니에요? 오늘 프레이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쳐준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 콘텐츠에 출연을 했나요? 너 지금 나랑 대결 안 끝났어. 포기하지 마. 마지막 콜 갑니다. 어어. 막콜은 예쁘게 치자. 아, 막콜 진짜 잘 쳐보자. 근데 굉장히 춥다. 아, 근데 두 분께서 사실 18호 라운딩 하다가 날씨가 너무 추우면 포기하고 홀아웃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두 분께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저는 지금 영아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응원하고 박수를 진짜 해줄게요. 아, 마지막으로.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운어야? 네. 운어예요. 어, 여긴 그래도 지금 넓어요. 네. 걱정 없이 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기. 아, 화이팅! 지나간다 생각하세요, 이것도. 오케이. 왼쪽 좀 많이 볼게요. 화이팅! 굿샷! 굿샷! 나이스! 좋아, 좋아. 마지막이니까. 좋아, 좋아. 잘했어요? 나이스. 아영아, 너만 잘하면 된다. 아, 나만 잘하면 되지, 이제. 와, 굿샷! 잘 갔죠? 다행이에요. 나이스! 핀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와, 콜이다. 라콜, 라콜, 라콜. 그래도 둘 다 잘 쳤죠? 잘 갔죠? 잘 치고 있어요. 잘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로 너무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했어요. 자, 으뜸님. 잘 부탁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왼쪽 볼게요, 어떤 일. 아, 아깝다. 탑볼이라니.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라인 더 치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아일은 정말 취소.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내가. 스윙 왜 이렇게 좋아? 아, 너무 좋잖아, 지금. 이대로만 치면 되거든요, 이제 저는. 와! 마지막 콜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자니. 너 연습생 때 잘했는데. 이게 욕실 들어가면 화를 부른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욕실, 화를 부른다. 아쉬워요. 나도, 황하영도. 아, 감사합니다. 나 먼저 치고 가는 게 더 편하겠다. 그래, 그래. 너 쳐라. 어? 붙었다. 잘 쳤다. 아, 좋아요. 잘 갔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맞아요. 그거예요. 신동이야. 아, 그거예요. 아, 잘한다 진짜. 계산을. 오케이. 가자. 아, 짧았어. 오르막이 너무 신해서. 어머, 어머, 진짜 웬일이야. 웬일이야. 저게 뭐야? 저건 누가 굴리고 있나봐. 어떻게 여기까지 와. 두통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머, 어머, 어머. 코스가 만든 항정에. 코스에, 코스가 만든 항정에. 확 빠져버리셨어요.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하지만 좀 더 뛰어서. 네. 나이스. 좋아. 굿샷.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너무 충격이야. 저기 붙은 게 무슨 10m가 이상이야. 이게 포대 그린이 이래서 어려워요. 우와. 이 코스가. 포대 그린이라 해요? 포대 그린이라 그래요. 그래도. 너무 괜찮은 위치 왔다. 와, 막콜이다. 드디어. 드디어. 끝났다. 와, 이제 끝났다. 곧. 곧 끝나. 주인공이 더 늦게 해. 내가 먼저 할게. 그래. 이렇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들어갈 뻔했다, 야. 자, 언니. 마지막이야. 마지막. 와, 좀 됐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그만. 아, 멈췄다. 오케이, 새걸음. 갑자기 확 굴르네요. 네. 넣자, 넣자. 와. 와. 이거 우리 덤멘트 컸가봐요. 퍼터 못 치면 이렇게. 너 지금 퍼터 몇 퍼터니? 마지막 코까지 힘쓰네. 아이고, 가깝다. 이게 뭐냐, 진짜. 아깝다, 아깝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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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끝난 게 너무 신기해. 이제 끝났대. 수고하셨어요. 와, 스코어 알고 싶지 않고. 집에 가야 되겠다. 아, 스코어 체크요? 스코어 체크해야죠. 어, 내가 황황을 이겼을까? 아니, 내가. 백단은 못 깬 걸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황황을 이겼을까? 내가 오늘 너무. 어. 내가 오늘 내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 여기 내 컨텐츠 아니야? 어? 뭐래. 백단 깨기 나잖아. 아, 뭐래.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스코어 카드를 받았는데. 네. 제가 111타. 네. 111타. 심지어 속으로 110타 목표했는데 1타를 더 쳤어요. 우리 아영이 아까 말한 대로 현실이 됐어요. 113타. 오늘 너무 콘텐츠가 제 위주로 가지 않았나. 고등학교 이후로 가장 최저 기록을 하셨고요. 네. 너무 아쉽다. 날씨 탓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모든 열악한 환경을 다 어쨌든 제외하고. 골프는 항상 이 진검 승부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으뜸님께서 백타 도전을 깨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아쉬워요. 사실 제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신 때 입장에서. 진짜로 아 진짜 좀만 더 잘했으면은 백타 깼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비록 오늘은 저희가 백타를 깨지 못했긴 했지만. 이제 사실 골프 오늘 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앞으로 골프를 계속 치시는데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게. 조만간 백타 깹니다. 무조건 깰 수 있어. 진짜로. 겨울에 포기 안 하고 계속 골프 연습해서. 맞아요. 내년 봄에 다시 대결하자. 그때는 내가 핸디 10개 줄게. 나한테 준다고. 아니 내가. 내가 10개만. 10개 갠만 가지고. 너가 나한테 주는 거지. 제가 10개만 주라고요? 좋아요. 좋아? 네. 아이랑 다시. 아영씨가 봤을 때. 네. 이 정도면 엄청 잘 친 거죠. 너가 지금 날 평가할 실력이 되나요?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넘어갔다. 아 정도를 모른다. 아 이 정도면. 아니 넘어갔어요 지금. 자 잠깐만요. 거의 벨트 쳤어 오늘 지금. 살짝 제가 서류를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영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73타를 쳤을 만큼. 아 근데 그만 말해줬으면. 오조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진짜로 아영님이 잘 쳐요. 얘 잘 쳐 너무 잘 쳐. 충분히 으뜸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제 제가 본 입장에서 진짜 냉정하게 으뜸님 잘 하셨고. 아영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잘 하셨었는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발전했다 생각했고. 네. 또 아영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저랑 동행해주고. 또 불량 또 챙겨주면서. 저 응원해주면서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 온몸이 얼었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맞아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충분히 성장을 해서 너무 약간. 막 기분이 좋아요. 박수. 박수 박수. 저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냐면. 많은 아마추어분들 중에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날씨가 너무 춥거나. 또 비가 오거나. 막 그러면은. 중도에. 포기하고 홀아웃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 정말 그럴 만큼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준. 우리 시흥의뜸님과 아영님께. 정말 저는 정말 이렇게. 찬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로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랑 아영이 말고.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프로님이. 저희는 치느라고 땀이라도 내지. 계속 움직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 담아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거나. 심화뜸은. 오늘부터 골프 인생이 시작이다. 맞아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조만간 뱉다 깬다니깐요. 무조건 깨서. 우리 버금이라도 자랑할게요. 어쨌거나. 얘는 나한테. 내기는 졌으니까. 내 채널에서 한 번 더 망가지기로 하고. 맨날 망가졌어. 저는 미션 실패했지만. 조만간 뭐. 재밌는 걸로 보답할게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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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